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봉진호 아웃도! 진짜 이렇게 빠르게 할 줄 몰랐어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어둠의 방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둠의 방으로! 왜냐면 채경이가 살렸어요!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예요? 뭐야 얘? O H I J K L M N O P Q R I'm your 에너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자 알파벳 이거 딱 보니깐 미션의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부러 틀려서 힌트를 못 받게 하는 사람이고 마피아의 장소 그거는 솔직히 바보다! 괜히!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지금 이거 명이니까 순서를 맞고 붙어있는 글자 두 개에서 말하면 G Y E R 아 네네 너는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그래? 이 순서대로 같아 이 순서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가기 시작 시작 첫 번째 누구야? 나요 일단 자기 거 일단 바닥에서 일부러 틀린 사람 마피아야 진짜 진짜 이거 그럴 것 같아 너무 어렵다 나는 근데 R만 찾으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R만 나는 근데 R만 찾으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R만 나는 근데 R만 찾으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R만 아, 그럼 나 바로 찾았어. 저 다 찾았는데. 그러면 저 위에 그거 만져보고 애외 밑에다가 붙여. 저 찾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앞에 있어? 아직 안 붙였는데, 국장님! 국장님 찾으셨어요? 국장님 붙여요, 제가 붙여요. 나 지금 하나 하나 찾았어. 그러니까 그 A만 찾으면 돼요. 기다릴게요, 여기. 네, 기다려요, 거기서. 나도 짜있게, 그럼 오유. 기다리세요. 나 없어. 나도 짜있게, 그럼 오유.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뭐예요, 방금? 썸이었어요? 뭐야, 방금? 뭔데? 썸인데, 방금? 어? 잠깐만.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바로 맞는 것 같아. 어, R 됐다. R 됐어. R 됐어. 국장님이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아, 지금 나 헷갈려서 그래. 소희 씨. 네. 소희 씨, 일로 와봐요. 소리 들린 대로. 와봐, 와봐, 와봐. 이거 만져봐요. I 맞지? 아, 붙이지 마요? 야, 야, 지금. 이거 I예요. 어, I 맞고. 이거, 이거 만져봐. A 맞는지. 어, 이거 약간? 아니, V가, V야. V야, V? 그러면 A를 찾아야 돼. 야, I 가서 붙여. 네, A만 한 번만 찾으세요. A 붙일게요. 네.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예요? 어디야? 이따, 이따, A. 벽 어디예요? A, 어디 있어요? A 줘요. A, 저 주세요. A, 여기 있어. 오케이, 나 다 찾았어요. 먼저 붙입니다. 근데 벽을 못 찾아. 벽이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없네. 내 거는. 밑에 바로 가야 돼. I, I 붙였어. 네. 아, 너 붙일게요. 붙일 수 있네. 위에 있어. 나 붙였어, 다 붙였어, A. 그 다음 다음 사람이? 저와 MY 붙이면 돼요. 맞네. 너 저 안 받아? 나한테 줘, 그러면. 이게, 이게 M? 이게 M? 이게 M? 이게 Y? Y? 이 찾았다. 아니야, N. N만 찾으면 돼, N. N이 없어. 야, 너 왜 일부러 안 찾아? 아니야, N이 없어. 이제 형 가셔야 돼요. 어, 찾을 거야. 이거 R이야, R이야. R이야, R이야. I'm your, 이제 에너지만 있어. 야, 에너지. N, N이 없어. N, N이 없어. N, N이 없어. 라스코 가세요? N. N가자, N. N이 없어. 야, 여기 있다, N. 나도 N 있는데? N, 있어요, N. 맞죠? N 맞아, 이거. 여기 있어요? 기초 빨리. 나야? 어? 여기야, 여기. 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어? 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근데 저 마피아 누군지 알 거 같아요, 지금 게임하는 거 봐서. 누구? 이진호 오빠랑 아영 요원이 수상해요. 지금 아영 요원이 계속 조용해요. 나는 진호 같아. 지금 끝난 거 같은데? 여기서 괜히 뭐 떨어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여기서 장난치지 마요. 진짜. 대표 한 명이 확인해봐. 네, 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오케이. 줄리안이 키 크니까. 아, 줄리안이 마피아 하면 어떡해요, 근데? 확인하는데? 근데 저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줄리안이. 아니, 줄리안 빼고 지금 벽에 붙어있지 마요. 또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아, 근데 뭐야, 이상해. 아니, 줄리안 수상해요. 왜 이렇게 오래 점검하는 거지? 야, 너 벨기에 사람이 영어 헷갈리는 거 수상하다. 저 원화가 불호예요. 아, 불호야? 미안하다, 그건. 됐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감독님, 우리 여기까지. 시간 얼마 남았어요, 감독님? 자, 3분 남았어요. 아유, 누가 확인할래요? 안 됐어. 아냐, 아냐, 됐어, 됐어. 안대를 벗어주세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안 맞는 거 같은데?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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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은 거지. 어, 맞았어. 맞았어. 감독님, 맞았죠? 에너지. 미션에 실패하셨습니다. 미션에 실패하셨습니다. 힌트가 없으니 그 이때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철인거지? 왜? 이유? 어떻게 알았어요? 더블이다! 이게 N이 아니라 이게 W야. 이게 N이 아니라 이게 W야. 두 번째 누구였죠? 저, 정대요. 정대요. 누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케이, 결정적이야. 와, 귀하구나, 너. 대박. 너 아주 못대나 이뿌라. 아니, 사실 양이 있네. 감독님, 못하겠어, 이런 애랑. 근데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이건 너무. 마피아 네가 머리가 참 똑똑하다. 그리워, 그리고 심지어. 이거 마피아의 M자. 마피아의 M자. 이거는 리션 같은 거야, 100%. 자, 갑시다. 내가 MW, BMW를 내가 타다 봐라. 근데 마피아는 소입니다. 저 어린 친구가 M하고 W를 구분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 소희 수승님인 것 같아요. 소희 수승님이 그렇게 모를 좋은 줄 몰랐어, 진짜. 누가 봐도 이번 거는 이제 김소희 씨가 혼자만 틀렸으니까 소희 씨가 아닌가 싶어요. 우와. 근데 이건 누가 봐도 M이랑 W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또 해보시죠. 아니, 또 압축을 해보자면 일단 알파벳 찾을 때 여기서 소희 씨만 다른 걸 집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바보들인 거예요. 아니, 그걸 잡은 사람 바보 아니에요? 일단 잘못 집은 사람 탓.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를 한 줄리안. 저도 좀 저한테 실망했어요. 저한테 실망했어요. 갑자기? 야, 무슨 패턴이야? 갑자기? 무슨 패턴이야? 갑자기 코백? 뭐야. 죄송합니다. 사과 송찰을 한다고? 근데 내가 그거 봤을 때 이렇게 다 안 만지고 붙이고 나서 이렇게만 확인했어요. 이렇게만 확인했을 때는 M인지, W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이미 순서가 이렇게 되시니까.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우리가 바로 밑에다 붙였잖아요. 근데 혼자 붙였죠? 응, 혼자 붙였죠? 그러면 그 위에 붙여져 있는 거를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집은 거는 W, M 실수할 수 있는데 기교를 하면 W하고 M이 차이가 나잖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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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씨 멋있다. 맞잖아요. 잠시만요. 왜? 왜? M 제가 안 붙였어요. 둘 면이 제가 키가 안 더해서 달라 그래서 둘 면을 붙였어요. 우와, 맞아. 맞아. 제가 안 붙였어요. 맞아. 너 수가 안 받아? 나한테 줘, 그러면. 이게 M, I, Y. 가시죠? 네. 지금 분위기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지목할까요? 아영이 부터 해. 저는 줄리안이에요. 그렇지. 저도 줄리안이에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줄리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줄리안이 마피아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은. 네. 네. 형은 뭐 벼러도 많이 했지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줄리안. 나 소희. 나 소희. 나 소희. 나 소희. 나 소희. 깜짝이야. 왜 왜? 이거는 소희가 불린 거잖아요. 불리긴 했지. 이거는 이거 확인하는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M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뽑아요. 진짜 저 아니면. 잠깐만. 왜? 왜? 보면 대부분 저를 이해하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하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저를 뽑았거든요. 내가 그거 뽑으면 안 돼. 내가 너를? 그럼 네가 얘 뽑으면 난 얘가야 돼? 나도 다 자유가 있어. 지금 유일하게 저를 갑자기 지목했잖아요. 유일하게. 다 저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 두표권이 있으니까. 내가 기호 1번만 뽑아? 기호 2번 뽑을 수도 있지? 그럼. 그래.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줄리엔이니까. 일단 줄리엔리로 갈게요. 오케이. 줄리안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좀 최후별로는 한번 해요. 줄리안. 줄리안이라니까요. 줄리안. 줄리안. 아 진짜 나는. 사실 W하고 M. 아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헷갈릴만한 글자이긴 해요. 두 개 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명확히 다른 걸 알겠지만 두 개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 개를 본 사람이 줄리안이라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약간 조명에 비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프라이즈 재현배우 같거든. 거짓말하는 재현배우 같고. I didn't do anything. 거짓. I'm not mafia. I'm not mafia.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결정하죠. 살리고 싶다. 엄지 하늘 향해 주시고요. 죽여야 된다. 엄지를 내려주세요. 마. 피. 아. 마. 피. 아. 마. 아. 투표 결과 4 대 2로. 줄리안 이 팀장님은 죽었습니다. 아. 아. 죽었습니다. 아. 너무 박수 치는데? 아. 사람이 죽었다는데?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오케이 결정적이야. 마피아구나 너. 대박. 언니 마피아. 안돼 껴봐. 자자자. 자 보자. 어느 게 M이고 어느 게 W야. 이거는 누가 봐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 자 보자. 이거 뭐야? 둘 다? 잠깐만. 이거 W. 맞네. 이거 W. W. 알면서 틀린 거야. 알면서 왜 틀린 거야.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너 아주 못된 아이구나. 너무 무서워. 네. 감독님 못하겠어 이런 애랑. 귀여워. 너 아주 못된 아이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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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